발빠른 고용 소식, 꼭 필요한 경제 뉴스, 명쾌하고 알기 쉽게 토크쇼처럼 즐거운 경제 프로그램, 고용 브리핑 365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약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료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지난달 일자리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체감 경기가 좋지 않은데도 다행히 취업자 수는 8개월째 늘었습니다. 다만 내실은 좀 꼼꼼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슈픽에서 자세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코로나19 4차 확산 속에서도 고용시장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게 다행이긴 한데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증가한 겁니까? 통계총이 내놓은 지난달 고용 도향을 좀 보면요. 국내 취업자 수 1년 전보다 65만 2천명 증가했습니다. 9월보다는 이게 다소 줄어들었는데 지난 3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세는 여전히 이어갔습니다. 당연히 실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4만 1천명 감소했습니다. 실업률은 무려 0.9%포인트나 떨어진 2.8%로 이게 2013년 이후에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통계청은 비대면 디지털 전환이 순조롭고 또 수출이 좋은 데다가 지난해 기저효과까지 겹쳐서 고용 회복세가 지속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단 이 정도 수치만 보면 회복이 아니라 호황이라고 할 정도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실제로 지금 학자들 대부분이 우리 경제 규모나 또 산업화 단계로 봤을 때 한 2%에서 3%를 완전 고용으로 보는데요. 아무리 호황이어도 구직과 이직 과정에서 일시적인 실업은 어느 정도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2.8%의 실업률은 거의 완전 고용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하지만 고용의 질을 좀 따져본다면 이야기가 180도, 160도 정도 달라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의 양적 증가만큼이나 더 중요한 게 바로 고용의 질적인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주 36시간 이상 일을 하는 전일제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444만 명, 21.2%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6시간 미만이라는 취업자, 이게 몇 명이냐? 521만 4천 명으로 92.7%나 급증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바로 아마 짐작이 되실 텐데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은 시간제 아르바이트나 공공일자리라는 겁니다. 물론 통계청이 10월 11일이 대체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통상 주중에 연휴가 포함이 되면 36시간 미만 취업자 증가폭이 커지고요. 또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감소폭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고려를 하더라도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6시간 미만 취업자들, 이 수치 심상치 않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대별로도 궁금한데요. 계속해서 지금 60세 이상 노인들 취업자 수 증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해왔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10월에도 지금 35만 2천 명이 늘어나 취업자 수 증가의 절반이 넘습니다. 사실상 고령 취업자가 실업률을 좀 떠받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반면에 조직에서 지금 한창 활약을 해야 할 30대 취업자 수 줄어든 것도 이상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10월 취업자를 연령계층별로 보면 유일하게 취업자 수가 줄어든 연령대가 바로 30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20개월 연속 감소 추세인데 여기에다가 비경제활동인구 통계치를 보면 은퇴계층인 60세 이상을 제외하고 전년 동월 대비 쉬었음 인구가 늘어난 유일한 연령대도 바로 이 30대입니다. 쉬었음 인구는 일할 능력이 있지만 구체적인 이유 없이 막연히 쉬고 싶어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 역시 30대를 제외하고는 지난달에는 모두 줄었습니다. 고용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체감 온도가 높은 건 어떤 이유로 봐야 할까요? 일부 고용지표가 지금 개선이 되긴 했지만 노인 일자리를 비롯한 정부 재정 투입과 관련돼 있고 또 기저효과도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고용시장 개선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게 현재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그럼 업종별로는 상황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분야별 온도차가 좀 뚜렷한 것 같은데요. 제조업 분야부터 좀 보면요. 제조업 분야는 취업자 감소 추세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제조업 취업은 10월 만 3천 명 감소해서 3개월 연속 내림세인데 자동차와 섬유제품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 감소세가 지속한 영향이 컸습니다. 자영업자의 고용 불황은 어떨까? 계속되고 있겠죠. 직원을 두고 있는 사장님은 더 줄어들고 나 홀로 사장님은 더 늘어났습니다. 고용원의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 지난달 2만 6천 명이 감소를 했고요. 고용원,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8년 12월 이후에 35개월째 줄어들어서 같은 달 기준 31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반대로 고용원 없는, 직원 없는 자영업자 4만 5천 명 더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까지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고용지표 내실에 정부에서도 고민이 클 것 같은데요.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또 일용직 근로자 등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계층의 고용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 취약, 또 피해 계층, 이 분야의 고용 상황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더 자세하게 살피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 또 소비 심리 회복, 백신 접종률 상승 등 긍정 요인도 분명한데 여전히 신규 확진자 수 많죠. 또 중증 환자 많죠. 산업 구조가 변화하는 등 예단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촘촘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한컷 이슈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사라지는 21만 개 타이틀을 들고 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내놓은 전망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단순 노무, 서비스 일자리 개수 무려 21만 개나 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단순 노동 성격을 갖는데 비용이 드는 일자리는 기계가 대신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비대면 근로가 어려운 직무에서 비용이 증가해서 향후 기술 반전에 드는 비용이 많이 드는 대면 근로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을 한 건데요. 쉽게 말해서 음식 주문 받는 일 같은 것들, 이런 게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에 전문직, 관리직, 또 반복 직무 직구는 각각 0.3%포인트와 0.5%포인트가량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단순 노무나 서비스직은 60대 이상의 종사 비율이 높은 만큼 이런 변화, 고령층에게 더 큰 타격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고용구조 변화가 이뤄진다면 단순 노무나 서비스에 집중된 60대 일자리의 경우에 고용 불안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고용구조 변화로 인해서 경제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 커지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고용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인 기업들, 또 작게는 자영업자들부터 크게는 민간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전략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박상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